주라기 파트에 아기 인도미누스가 살고 있네요 마미 베이비 엄마 배고파 배고파 잠깐만 와 맛있겠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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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어요 잘 먹으니 기분이 좋다 오르르르 그래도 배고파요 그렇다면 자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얼른 먹어야지 어? 피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네요 이제 먹어볼까 이거 둘 다 내가 먹을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을게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우와 맛있어 맛있어 다 먹었다 고마워 왠 내 거야 내 거야 오 마이 갸시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우와 도망가자 디라노사우루스가 제 공룡을 다 먹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혼내줄게 꼭 혼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후테라노돈이 알을 낳고 있어요 후테라노돈이 알을 낳고 있어요 우와 맛있는 공룡알이다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다 먹었다 이힝 배부르다 이제 낮잠 좀 자볼까 이제 낮잠 좀 자볼까 키라노사우루스가 잠에 들었네요 뭐야 누가 내 공룡알을 먹은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나쁜 디라노사우루스 가만두지 않겠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안녕 티라노사우루스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나는 이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쁜 디라노사우루스 어? 어? 후테라노돈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조각을 들고 어디로 간 걸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무슨 일이야? 어? 끈일 났어요 오엔 얼른 오세요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티라노사우루스 괜찮아? 심장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다행히 심장은 잘 뛰고 있어요 그렇군 없는 조각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알겠어요 티라노사우루스 파란 쪽이 없네요 꼬리도 없어진 것 같아 그럼 없어진 조각을 얼른 찾아보자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딨지? 오 저기 있다 티라노사우루스 공룡병 저기도 있네 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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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우 여기 꼬리뼈를 찾았어 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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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좀 벌려봐 안되겠어 여기야 여기 지금 가고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 덕분에 꼬리뼈를 찾았어 오 여기에도 뭐가 있을 것 같네 얼른 찾아봐야겠다 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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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드디어 찾았어 얼른 가져가야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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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트리케라톱스 고마워 다 이제 얼른 조립해주세요 산산도가 긴한 티라노사우루스 얼른 고쳐줄까요? 심장은 다행히 잘 뛰고 있어요 꼬리뼈 먼저 고쳐줄게요 잘 움직이네요 이제 꼬리뼈 쪽에 근육을 붙여줄게요 심장을 보호해줄 갈비뼈가 필요해요 잘 꽂아주고 없어진 파란 쪽도 붙여줄게요 여기 뼈가 있어요 뼈에 살을 붙여주고 짠! 잘 꽂아주면 완성! 이 두 개의 살도 붙여줄게요 이제 한쪽 다리만 붙여주면 될 것 같네요 여기 티라노사우루스 오른쪽 다리뼈가 있어요 근육을 잘 꽂아주고 양쪽에 살을 붙여줄게요 짠! 다리가 완성됐네요 잘 꽂아주면 드디어 티라노사우루스가 다 고쳐졌어요 튼튼한 티라노사우루스 이제 아프지 마 고맙습니다 도ought Haushååååå 후좋아